설마 저거 통닭이에요? 통닭이 어딨어? 통닭이 어딨어? 완전 옛날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두부 너무 맛있어요 저기 돈이 모자르면 그냥 말끗말 하셔야겠어요 아니에요 저희 돈 잔뜩 가져왔어요 힘들게 감작해서 근데 너무 싸게 쳐줬더라구요 한 박스 1만 6천원 2만원을 쳐줬어요 나한테 얼른 전화를 했니 1만 6천원 너무 싸게 쳐준거야 사장님 이건 뭐에요? 이거는 깨를 오늘 섞었네요 한번에 드리고 싶었었는데 진짜 못 드렸어요 나 그날 이거 맛있다고 너무 맛있다 이것도 맛있다 이거는 제가 서비스로 드릴게요 올 때마다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돈 많아요 사장님 저희 묵도 하나 사갈게요 그냥 5천원만 주세요 5천원만 주세요 너무 조금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받으셔서 저희 돈 있어요 아니요 다 5천원만 주세요 아니 원래 받으신다 5천원만 주세요 저희 두부 맛있게 잘 먹을게요 맛있게 잘 먹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 고등어 먹자 그래 저 얘 얘 이렇게 가져갈게요 네 그럼 이거 사자 그래 숙주 오늘 저녁도 바쁘겠어 오늘 저녁도 바쁘겠어 오늘 저녁도 바쁘겠어 오늘 저녁도 바쁘겠어 뭐 아니 내가 짐부터 내려 눌떠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어디 보자 또 넣을 거 있어? 넣을 거 많아요 돈은 남았으니까 여기다 또 넣어 놓고 가자 와 진짜 꽉 차 응? 아 아 못 잔다 진짜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아 아 이거 어떡해요 마늘 어디 갔지? 언니 우리 너무 많아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려고 그래 이 중에서 이제 냉장고에 다시 들어가려는 얘 그래 언니 그거 팥불이 덧대가 우리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육수 낼 때 쓰자 그래 육수 낼 때 쓰자 못 살겠다 우리 냉장고 하나 사야 될 거 같아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가 부족해 아 아 아 잠깐 어마어마시하다 일단 고기랑 꼭 넣어야 되는 것들 중요한 것만 넣자 자리가 없어 어마어마하시네요 우쇼 우쇼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